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 세상 속에 정말 살 길을 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살 길인 줄 알지만 죽을 길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는 나의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이나 이 나라의 문제 앞에 우리가 정말 살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을 찾았지만 그들이 멸망인 길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살 길을 찾은 우리가 정말 생명의 길을 다시 찾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역사와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살 길을 찾았지만 결국 멸망의 길로 간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복의 시작인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문제를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만 찾으면 저절로 낫게 되고 회복된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회복은 바로 죄의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이슨의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10편 51편에 보면 다이슨 자기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행한 일들이 사람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행했지만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죄의 목전에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 죄의 행위와 더불어서 죄된 생각과 죄의 결과와 죄의 습관과 죄의 뿌리가 자기 안에 있고 자기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베개를 적시며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죄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앗아가는 삶의 의욕을 빼앗아가는 바로 엄청난 것이라는 것도 그는 깨닫고 알고 있었기에 간절히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에 심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십시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에레미야 5장 25절은 너희 허물이 이런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살길인 줄은 알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죄의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얻을 수도 없는 것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7장 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말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는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잇도다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들은 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도 바로 진정한 죄의 회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바랍니다 저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세상의 다른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기들의 삶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자기의 삶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부정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였습니다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과 은약을 맺은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쫓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영적 가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죄에 대한 부분이 회개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이미아나 다니엘처럼 그들의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죄를 자기들의 죄로 자기의 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그 죄의 회개를 시작하므로 그들은 역사를 풀어갔습니다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그들은 영적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즉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역사하셔서 그들의 역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열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는 이민족 앞에 주어진 이 자유 정말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고륵함을 드러내야 할 때에 죄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셈을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현실을 개탄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심각하고 우선순위가 있다면 바로 회개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갈 때에 진정한 회복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인간의 정의나 인간의 선행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우리 중에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회개를 몰랐던 이스라엘은 그들의 간절한 마음처럼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여겨진다면 오늘 나의 개인적인 죄와 더불어서 그리고 이 민족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잡아가고 회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죄의 회개가 없이는 살 길은 발견했지만 죽을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살 길은 찾았지만 죽을 길을 갈 수밖에 없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면서도 그들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해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가 인해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인해하신 구세주여 그렇게 부릅니다 이 인해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신실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변치 않고 신실하다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해를 해세드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인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신실함이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요약하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 해가 뜨며 메말라 버리는 이슬처럼 환경과 입장이 바뀌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을 버리고 자신의 뜻과 신념과 생각과 환경을 따라 살아가기를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름은 바람만 불어 금방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쉽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회개하고 눈물도 흘리고 사랑한다고 찬양도 뜨겁게 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 삶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과 희생도 얻게 됩니다 호세야 13장 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쩡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환경의 변화 앞에 나의 유익 앞에 우리는 이 믿음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실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잠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 같다가도 우리에게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그들의 삶의 현실 앞에 환경 앞에 자기들의 생각 앞에 쉽게 무너져서 그 삶이 열매 매치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말씀이 떨어지는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생명이 있는 말씀이 저 길 위에 떨어집니다 길 위에 떨어질 때 떨어져서 흙 속에 파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 씨를 새들이 와서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신념, 자기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질 때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 자기의 경험, 자기의 판단,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판단하고 그리고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마음 속에 스며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판단하고 분석하는 자료로만 쓰게 되면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생명력이 내 안에서 움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래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단이 와서 바로 그 생각을, 그 복음의 씨앗들을 집어먹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돌밭에 뿌려져서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봤지만 뿌리가 없어서 환란과 박해가 오면 바로 시들어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라고 받아들입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나 우리에게 환란과 시련이 오면 환란과 시련 앞에 우리가 가졌던 그 믿음은 어느새 무너져버리고 우리는 현실을 따라가고 그 시련에 초점 맞추어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의 열매는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앞에 말씀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의 유혹 앞에, 재물의 물질의 유혹 앞에 어느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서 생명력이 움트도록 그렇게 살지 못하는 믿음의 생활과 삶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토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생명력이 싹이 터서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그 삶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치른 분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과 그리고 이미 다 일어났을 때에 다 이루어지는 그 세상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 세대가 세상을 보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세상을 보는 것을 우리는 다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그 시대가 미래를 열게 하는 바로 그 진리가 될 거라는 확신은 우리가 거기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시대의 한계 내가 만든 사고의 박스 속에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다해 그 주님의 지혜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린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상자 속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바로 믿음에서 나옵니다 자기 경험의 박스를 가지고 있던 가데스바니아의 12명의 정탄꾼들 그들은 그들이 바라보는 그 삶의 틀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난 땅이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거인과 같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서 그 땅에 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요소와 갈렙은 자기의 한계의 틀을 벗어났습니다 노예와 유목민의 한계를 벗어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마음을 열고 그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눈이 보이게 되며 그들의 한계와 그들의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 부어주신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그들의 미래를 민족의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생명력이 내 안에 움터서 내 속에 그 생명력 넘치는 삶을 통해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 속에 증가하고 사는 삶 이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줄을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줄을 쉴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나는 줄을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쇄하지 않네 나는 줄을 쉴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줄을 떠나도 오직 믿음으로 살리 왜입니까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떠나가고 세상이 흔들려도 주님 앞에서 내가 믿은 믿음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그 신실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의 회개로만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그 신앙은 바로 멸망의 길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떨어져서 그 생명력이 내 한계를 뚫고 나와 열매를 맺고 새로운 미래와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을 만들어가는 그 삶이 우리들 속에 있기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한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신실함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 살 길을 알았지만 죽을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믿음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심과 개입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낙담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을 발견했지만 멸망길로 갈 수 있던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후회하고 인정하였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모양과 형태는 바뀌었지만 마음 중심과 삶의 모습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와 괴를 구분해서 본다면 회는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괴는 무엇을 말합니까? 동시에 그러기에 내가 다시는 살아온 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사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다른 세상의 다른 것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삶 이것이 우상 숭배와 영적으로 가늠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린 것은 바흘이 풍료를 주고 행복을 주고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바흘을 섬기는 사랑하는 그런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삶은 것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만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가 세워지는 것을 원합니다 주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에 포로생활을 하다가 고래서 칭령으로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옵니다 한 4차에 걸쳐서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폐허가 된 그 조국을 건설했습니다 성전도 짓고 모든 인 성벽도 쌓았습니다 그나 그들의 삶의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우상 숭배와 이방 여인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그들의 잠자는 믿음을 다시 일깨우 세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우리가 멸망할 역사를 또다시 우리가 쓰고 있다고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습니다 얼마만큼 돌이켰습니까? 그들이 지금 결혼하여 살고 있는 이방 여인과 그들이 낳은 자녀를 원래 고향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울면서 아픔과 고통을 치르면서까지 자기가 살아온 지난 날 삶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것을 후회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파하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큰 아픔인 그것을 떠나보내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새로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미래를 열어가는 그 삶으로 나가는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은 진정한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지 그런데 내가 이미 저질러놓은 일들이 너무 커 그냥 이대로 그냥 더 이상 내가 죄만 짓지 않고 이대로 가면 되겠지 그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다가 그만뒀다고 해서 도둑이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먹을 수 없더라도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그 마음의 중심의 변화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그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날 알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삶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로 국민들이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서 새롭게 깨닫고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지만 혼란한 이 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 가치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 분별하고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한 10여 년 이상 우리는 사랑의 쌀을 참 많이 모았습니다 우리 구성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쌀을 모아서 어려운 일들을 서울 시내 남대문 쪽방촌까지 다 담당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쁨 남은 상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차상한 계층들에게 이 음식을 공급해 준 것이 아니라 희망을 나눠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목회자들에 의해서 주도가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응답할까 하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두 주 내내 여러분이 영상을 보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만 먹고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집이 무너지고 깨어지는데 고치지 못한 그분들에게 무료로 그 집을 고쳐주고 자기의 비용을 쓰고 재능을 쓰는 이런 일들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삶을 통해 증가하고 나타내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바나바로, 중보기도자로, 주일 예배를 위한 금식자로, 교사로 그리고 구석구석에 섬기는 봉사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바로 그 모습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신앙고백의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 신앙고백의 삶은 구체적으로 세상을 향해서도 증거되고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찰스 베어드는 자기가 일평생 연구한 그 교훈을 기자들 앞에 일으키게 합니다 수많은 흥망성쇄의 역사를 보면서 자기가 얻은 교훈이 네 가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지나친 탐욕을 가지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고 또 반드시 망한다 둘째, 악인이 승리한 것 같은 구도가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셋째,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때로는 의도치 않았던 발전과 역사의 번영이 찾아온다 넷째, 날이 어두워질수록 별이 선명하게 보이듯 세상의 암흑과 혼란이 깊어질수록 진리의 가치와 희망의 깃발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그 소중한 가치들을 이 시대의 어려움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에 신실함이 없다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살아갈 길은 우리가 찾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멸망의 길로 기울어져간 역사를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깨어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역사를 두고 시간시간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우리 역사를 보며 나의 지나온 삶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회복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가 잘못 아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의 열매들을 만들어 가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분별된 이 아름다운 가치를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리고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모든 것으로 우리로 알고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이 시대적인 흐름 속에 휩쓸려가지 말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 소중한 것인가 복된 것인가를 분별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고룩한 고통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분명히 개입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혜와 자비와 사랑은 가장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도 보석처럼 빛나는 삶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포기치 않는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삶을 더욱 새롭게 하는 반면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삶의 테두리에 그 굴레를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미래를 열어가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삶의 결단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에 서서 하나님 역사의 마중물로 아름답게 쓰임 받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산업체원 We're to stop the all The policy that we've got is to won't stop the all